울산지법 형사 11부는 대가를 받고 납품 단가를 올려줘 회사에 25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금속재련회사의 팀장급 직원인 이 씨는 29차례에 걸쳐 납품 단가를 조작해 거래업체가 25억 4천만 원을 챙기도록 하고 외제차와 현금 등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거래업체 대표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